자 오늘 준비해온게 하나가 있어요 일단 옵션부터 품질 매우 낮아 보통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음악 볼륨 좀 줄이고 그리고 저기요 뒤로 네 PC 제작 시뮬레이터라는 게임을 스팀에서 하나 받아왔어요 내가 하도 요즘 부프 업그레이드하고 이런걸 되게 민감해가지고 음악을 끌게요 그 PC 제작 시뮬레이터라는 이거를 제작을 해왔는데요 잠깐만 하도 이제 부프 업그레이드 막 이런걸 하다 보니까 그 PC 빌딩 시뮬레이터 이거를 준비를 해왔구요 이거 얼마 안하더라구 그냥 좀 불프 때 산거라 좀 사실 싸게 샀는데 자 일단은 여기 커리어도 있고 그 이거는 이거는 그 e스포츠 디럭스 이거는 내가 안 샀고 PC 제작 방법 자유제작인데 이렇게 PC 제작 방법도 여기서 그 알려주네요 튜토리얼이네 한번 한번 둘러볼게요 이 튜토리얼에서는 PC의 주요 구성품과 이들을 서로 결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케이스 측면 패널 열구요 아 길게 클릭하여 그 아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 이동하는거 아니면 아니요 ADWS 이걸로 그 막 중간에 스크롤 길게 누르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네요 아 이렇게 카메라 회전할 수 있고 잠깐만 케이스웨이 이거 쿨러마스터꺼야 음 그 다크플래쉬는 없나 어 자 길게 누르면 측면 측면 패널 제거 오케이 그 하고 아 카메라 또 회전해야 되네요 여기도 제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부터 깔아야 되죠 카메라 카메라 또 회전해야 돼 아이씨 뭐야 아 이렇게 까진 안 돌아가네요 음 이래서 아 나사도 제거해야돼 이거 이거 이렇게 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길게 눌러내네 자 소지품에서 파워 서플라이 얻기 파워죠 응 설치 네 이렇게 파워 깔았구요 마운트 깔고 마운트 깔고 어 pci 슬롯 슬롯 약간 애매하게 생긴 슬롯도 몇 개 있는데 음 일단은 이거 메인보드는 인텔 거 같죠 음 여기 여기 cpu 속여 보니까 인텔 같아요 설치 카메라 회전 블러 에이티엑스네 일단은 그 스페이서 스페이서 아 스탠드오프 이렇게 조였고 나사 조이고 에이티엑스 먹어도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cpu 전원 어디갔니 아 여기 있구나 자 이제 cpu 깔아야죠 cpu 이렇게 생긴 거에요 여기다가 실드 열고 누르고 닫고 이 썸얼 페이스트를 바르세요 그냥 점만 점만 찍었네 어 cpu 쿨러 잠깐만 기쿨로 깔라고 그리고 기쿨은 그닥인데 그래픽 카드 좀 그냥 기본적인 거 같죠 약간 한 주짜리 되게 그냥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깔라고? 맘에 안 들어 이거 2번 4번에 깔아야지 왜 3번 4번에 꽂으라 그래 약간 이거 튜토리얼 뭔가 이상한데 어 어쨌든 ssd도 없고 hdd도 쓰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설마 펜 하나밖에 없어? 설마 이거밖에 없어?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밖에 없다고요? 부품이 되게 이거 이거 ATX보드 치고는 뭐가 없는데 어 이렇게 네 튜토리얼이래요 네 그러면 자유제자 작업장 아직 안 열렸네요 나머지는 뭐 PC 빌딩 시뮬레이터 레이저 이거 리퍼블리얼게이머스 이거는 에이수스고요 NGXT 그리고 오버클럭컬스 UK 뭐 어로스 이거 기가바이트죠 아 컨트롤 귀보레는 이해하려면 커리어모드를 그 커리어모드를 그 하는게 뭔 먼저 하는게 좋다고 커리어모드 커리어모드 이메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거야 CPU 장착할때는 잊지말고 서멀페이스트를 사용해라 없군요 마이너스 오 어 그래도 이거 새로 업데이트가 됐나보네요 근데 왜 여기 2018년인데 알텍스 3.80이 여기 나오네요 약간 이거 고증이 안 맞는데 음 클라우드 노트를 써보라고 시제품에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바이러스 검사 안녕하세요 스팀 나 좀 도와주세요 요즘 컴퓨터가 평소보다 느려야 클릭하면 안되는거 클릭하면 안되는거 야동 어 네 필요 1레벨 도 PC로 가기 들어 어 여기다 놓을게요 음 바이러스 검사 뭐 일단은 연결하고 바이러스 검사 바이러스 검사 초점 USB 드라이브를 PC에 삽입 으음 부품 없니? 소지품 어 음 어 없구요 USB 드라이브 꽂아 다이어스 검사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까는거네요 다시 시작 자 어 바이오스 바이오스도 이렇게 셀러론 g 3900 랩 용량 2기가 어 한장인가요 설마 어 오 gtx 750ti xmp 있나 오메가 세스템이야 잠깐만 바이러스 제거 검사 시작 감염된 파일 왜 185개나 있어요 택배공간을 놓기 자 이제 다 제거해 그 다음에 다행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택배.. 택배 공간에 어떻게 넣.. 넣.. 넣..나요? 음.. 안되구.. 아.. 이렇게 해야지.. 될 수 있구나.. PC에 들기.. PC 놓기.. 이메일로 가서.. 받기.. 노동력 100원.. 100달러.. 됐구요.. 그 다음에.. 재판.. 잠깐만.. 펜티엄 G400 400이야? 네컴이? 이렇게 안좋다고? GTX 970? 음.. 문으로 나가서 오늘 일과를 마치고 내일 다시 돌아와서 추가 작업을 확인하세요 퇴근.. 출근.. 퇴근.. 결근하기도 있어.. 회사집은 25% 소유 시에만 이름을 변경할 수 있다? 팀이.. 팀에 시뻘겋게 화려한.. 화끈한 소유.. 퇴근을 마치고 자.. 오늘 출근해야죠? 자.. 이건 됐고.. 그래픽 카드가 망가졌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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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았네? 나가고 그래서 내일 온다고 했으니 퇴근하자 퇴근 출근 여기다 놔 작업 OS를 부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들고 이거 들고 이지스토어 500기가 그러면 설치 저장장치 저장장치 아이템이 없네요 데스크탑에 상점을 이용해서 구매하세요 잠깐만 저장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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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기가 하나 하나 살게요 내일 매달 그러면 나가고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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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오래 눌러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됐고. 그... 됐어요. 그리고... 음... 아... 이걸 일일이 해야 되는 거네요. 이렇게... 복잡해... 그 다음에... 아... 아... 켜... 배경이 이쁘네. 아... 일일이 내가 삽입을 해야 돼요? 와... 좀 복잡하다... 바이러스... 일일이... 일일이 오래 걸리네. 흠... 헐... 감염 파일이 왜... 350파이기에... 뭐... 야동으로 모니를 많이 봐. 네... 그러면... 자... 자... 이제... 작업은 끝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건 끝났고요. 이건 끝났고요. 이거는 내일... 내일... 오니까... 들고... 들고... 놓고... 그래픽 카드 교체가 필요하대요. 어... 음... 일단은... 연결부터 하지. 연결부터 하지. 아... 잠깐만... 그래픽 카드 교체? 아... GTX 970 또는... 그보다 나은 부분 설치. 아... 그래픽 카드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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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음...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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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카드... 음... 음... 고장이라고? 아 이것도 다 뽑고 해야해? 왜 꼭 뒤에까지 뽑아내니? 그래픽카드를 뽑는데 한 다음에 잠깐만 970 보다 좋은 거? 근데 돈이 없죠? 내가 돈이 없으면 해야 될 일이 그래픽카드가 타버렸다고? 새로운 부품이 있고 GTX 1050 Ti가 왔어요 됐고 됐고 설치 입고됐다고? 어디 있니? 입고된 거 어디서 확인하지? 내 거 하나 입고됐다면서 입고된 거 어디서 찾니? 입고된 거 솔직히 이거 솔직히 이거 인터페이스 좀 불편하다 지금 입고된 거 입고된 거 이렇게 배달이 오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아 이거 잠깐만 수리 업그레이드 작업 그 다음에 설치 저장장치 이거 왔어요 어디따 어디다 까는 거니 근데 이거를 설마 설치 설치 이거 아 이렇게 닫기 그 다음에 닫아 닫아 자 이거 일일이 연결해야되니? 힘들다 이거 일일이 연결해야되니? 이거 일일이 연결해야되니? 이거 일일이 연결해야되니? 이거 일일이 연결해야되니? 음 한 다음에 맨날 이거 일일이 연결해야되니? 맨날 이거 일일이 연결해야되니? 알? 들어보시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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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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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 이제 이메일로 비용 받기. 오케이. 돈 받았고요. 끝났으면 이제 지우고. 이거는 지금 내가. PC가 뜨거워요. 공렘쿨러 교체. 좋은 걸로 해야 할 돈은 없다. 그래픽카드가 지금 빠져있죠. 근데 일단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나? 지금 상정. 상정. 그래픽카드. 750ti. 750ti 보다. 750ti 보다. 배달 왔어요. 배달 왔어요. 그러면.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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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970이 설치가 됐다고? 970 970 970 자고 아 이 쿨러를 교체해야 된다고 혹시 쿨러가 없네요 그러면 사와야 되겠네 에라이씨 상점 쿨러 쿨러 제일 싼 거 해달라고 그랬죠 잠깐만 근데 인텔이네 어 그냥 이거 하나 사고요 계좌 초과 인출 아 알았어 일단은 청소부터 할게요 됐고요 일단 오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퇴근하자 출근 왔고요 cpu 쿨러 cpu 쿨러 케이블 아 아 cpu 쿨러 사와 셔츠 셔츠 이제 싱싱 구요 네 쇼 쇼 사와 쇼 쇼 먼저 쇼 쇼 쇼 아, 케이블 빠졌어요? 케이블 케이블 됐고 그러면 부팅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꽂을게요 됐고요 됐고요 자, 그러면 끝 비용부터 일단 바퀴 이제 6,700K 크흠 크흠 오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지금 램을 16기가가 필요하다고 하면 상점에서 램 어 파이기가 2개 이렇게 했고요 작업하고 설치 그래픽 그래픽 카드 야, 이건 팔아 깔아 우선 잘 띄 띄 띄 띄 띄 띄 띄 이거 일일이 해야되는건 좀 불편하다 부팅되면 택배공간 하면 이메일로 받기 Rx560? 그러면 이거 하면 됐고 이거 아직 도착 안했죠? 그러면 퇴근 출근 그러면 이제 램이 와있을거에요 하면 이제 들고 놓고 작업하고 램 업그리면 사실 쉽죠? 램 업그리면 이렇게 열고 설치 메모리 이 기간은 팔고 하나 둘 오케이 16기가 업그레이드 했고 그러면 케이스 이제 닫고 아 이거 계속 누르고 있으면 되네요 그러면 파워 아 케이블 파워 하면 부팅 됐죠? 파워 됐고 됐다 이메일 받기 하나 끝나면 지우고요 네 이거 지우고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어요 램 16기가 업그레이드 받고 도와주세요 빨리요 최신피스를 빌려 쓰다가 클릭하면 안되는걸 클릭했는지 아니 왜 왜 맨날 클릭하면 안되는걸 클릭을 해요 캐시가 안켜져요 오 메인보드 스카이 레이크 소켓은 있어야 된다 일단은 창정 램은 일단은 16기가 10기가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12 그리고 메인보드 스카이 레이크는 있어야 된다 스카이 레이크 스카이 레이크 하나 사 하나 사 응 내일 오겠죠 그러면 퇴근 수육은 수육은 받고 업그레이드 이거부터 할까? 바이러스부터 할게요 작업 하 하 그냥 케이블만 연결하면 되겠죠? 응 gtx 970이네 그러면 파워 파워 와 이거 배경괜찮다 아 바이러스 설치 USB 드라이브 이거 오에스는 되게 잘 된다 재부팅? 와 문 야동은 387개 남았니? 응 꺼 택배 공간에 놓기 놓고 이메일로 바이러스 제거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크레딜 음 전기요금 결제했고 그 다음에 청소 필요합니다 수락 중 써머 페이스트 없음 먼지 제거만 하면 되고 써머 페이스트 3D 마크 어 어 그러면 써머 페이스트가 내가 있나 잠깐만 도구 어 있네요 그러면 써머 페이스트 있고 청소할 거 해야 되고 램 음 이거 바이러스 제거했고 램 부터 업그레이드 할게요 음 램 업그레이드는 금방 끝나거든 핫 램 업그레이드 설치 램 자 튜닝램 할게요 그 다음에 됐어 설치 됐고요 케이블 됐고요 핫 파워 부팅 끝나면 바로 끌게요 정답 공격 집중 댄스 공격 구경 클릭 디지 이루 하다현아의 흑자잖아 메인보드 파워 이 아 이거 메인보드는 다 떼야 되잖아 아 다 떼야 돼 어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자 그럼 이제부터 메인보드 판매 메인보드를 깔게요 자 들어왔고 쪼이고 cpu 열고 설치 cpu 꽂아 닫고 그 다음에 cpu 쿨러 꽂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 2번 4번 항상 여기다 이렇게 해야 돼 자 그 다음에는 설치 자 이제 케이블 os 부팅 한번 해야돼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ok os 부팅되면 꺼 나고 들고 택배 공간에 놓고 자 가둬 흑자 야 야 메인보드 교체가 네 이동 중 이동 중 그러면 네 오늘은 뭐 공공요금 지불 했고요 배달 배달 했고요 배달 했고요 어 퇴근 잠시만 잠깐만 업그레이드 야 일단은 자 일단은 은 은 은 은 은 은 됐고 키스 키스 케이블 고자 화목 놓고 받아 써넛페이스트 그러면 달랐고 그러면 설치 케이블 됐고요 그 다음에 피슈 그리고 그리고 도구 파워 3D 마크 실행하라 그랬지 3D 마크 나 이거 해본 적 없는데 재부팅 자 어쨌든 이런거 되게 어 잘하기는 해요 실행 이거 좀 오래 걸린다? 흐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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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꼭 체크해야돼요? 응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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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하는 동안 인스타다 좀 인스타다 좀 아 한나님 인스타에 댓글 왔었어요 그 뭐냐 상 받았었던 거 그 뭐냐 내가 이제 그 중계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 바로 끄자 자 그러면 네 한나님한테 인스타 댓글 와가지고 타쿠오 램 16기가 업그레이드 어... 션 파워킹 600 파워 600W 파워하고 램 업그레이네요 파워 램 업글 램은 8기가 2개 그리고 파워는 600 이상이라고 했죠 아니 요즘 누가 250 300을 써 어... 아 근데 맥시멈이 600이네 4 그럼 내일 오죠 봉그를 확인해봤니 어... 별점은 높여야 할 것 같다 청소와 스킨작업만 밝게 될 거야 야 이거 사라 아니 이... 뭐냐 봉그를 쓸 수 있다고 음 그러면 봉글 봉글 없는데 음 봉그를 쓸 수 있다고 회사 리뷰 사이트 그래 설치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봉글 한번 보고 하자 자 직원 인상이 참 좋던데 컴퓨터는 전혀 모르는걸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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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내가 내가 한게 아니잖아요 응 그래 지금이 2018년이야 어쨌든 그래 2018년 1월 어쨌든 올거지 오늘 한번 오늘 할거 더 확인해보고 이동중 이동중 램 샀죠? 그리고 파워 샀죠? 어 그러면 퇴근하자 퇴근 출근 그러면 이제 부품이 왔어요 부품이 왔으니까 랩이 쉬우니까 랩부터 하자 음 음 그리고 램은 중고는 팔고 역시 램업글이 제일 쉬워 OS 한번 부팅해야되 오 이거 메인보드 꽤 좋은거 같은데 1050ti? 응 파워 350W? 아니 1050ti인데 350W 써요? 되게 웃긴다 자 OS 부팅 됐고 놓고 네 맞고 파워 업글하고 3D마크까지 실행해야되네요 자 파워 업글이며 파워 업글이며 파워 업글이며 바꿀게 많죠 파워 업글이며 바꿀게 많죠 라사 다 뽑아 라사 다 뽑아 파워 업글이며 파워 제거 그담에 파워 중고는 팔고 깔아 설치 설치 에어 자 그리고 케이블 설치 다 끝난 거지 없죠 그래픽 파워 시키보드도 안 끼우면 전원이 안 켜죠 너가 3D 마크 깔아놨네 이 사람은 너가 3D 마크 깔아놨네 한나님 좋아요 엄청 눌러 놓고 갔네 그리고 사심역사는 담죠 그 한 주 쉰다고 했고 그리고 어쩔 땐 자 어쨌든 네 타임 스파이는 뭐 어쨌든 다 끝났으니까 파워 종료 자 자 타임업을 받았고 그리고 오 새로운 부품이 입고 됐대요 수업목표를 완료했을때만 볼 수 있어 됐고 업그레이드 했고 회사의 소유주가 바뀐건 몰랐습니다 어쨌든 잘된 일이군요 어 와 아니 삼촌이 그동안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어 오 라이젠 1300 엑소가 들어왔어 흐흐 출항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항해 시뮬레이터 플레이 가능 권장 사양 어 실행 가능 각 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 실행 가능 각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된다 아 음 HDD 공간 1.5 테라까지 업그레이드 일단은 이 사람은 하드가 와야지 뭐 될 것 같구요 음 음 랩 팀그룹 광팬이에요 플라스틱 연회색 케이블을 설치해주시면 좋겠어요 음 플라스틱 연회색 케이블 슬리빙으로 바꿔야 된다는건가 어 어 어 어 그렇구요 그러면 실행 가능가 소프트웨어 이거 이거 깔아놔야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요 음 자 그러면 오늘은 퇴근 퇴근 출근 하면 와 일단 이거부터 할게요 이게 이게 제일 쉬운 것 같애 음 자거 일단은 그 흠 아 설마 아 흠 흠 흢 깜짝 흠 흠 흠 잠시만요 dt 팀그룹 광팬이라 그랬죠? 팀그룹 광팬이면 팀그룹 티포스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하고 그리고 일단은 네 먼지부터 제거를 하도록 할게요 안되네 스피루가 그리고 케이블의 연회색을 연회색을 해달라고 하는거지? 그럼 일단은 일단은 그 케이블의 연회색을 해달라고 하는거지? 네 아 두 번째 작업대 제작 1500원이 필요하구나 일단은 먼지 제거는 했구요 그 다음에 얘죠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하드를 하드는 일단 있는거를 좀 쓰구요 하드를 1.5테라까지 업그레이드면 상점 1테라 1.5테라까지 업그레이드면 실행 가능각을 일단은 뽑아왔기 때문에 1.5테라까지 업그레이드면 일단은 설치 케이스 사용소품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은 좀 넣어놓고 일단은 한번 부팅을 해볼게요 사양을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제일 그거거든요 실행 가능가? 한번 깔아보고 실행 가능가? 세일어웨이 세일어웨이 권장사양 V램이 3기가 i7-6700K이네요 오 라데온 그러면 충분히 V램이 업그레이드면 V램이면 이거 글카업글인데 1050ti V램이면 네 글카업글을 해야 되겠네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글카를 업그레이를 해야 되니까 상점에서 글카 글카를 1050ti를 V램 V램 4기가짜리를 하나 사도록 할게요 어 싼거 가자 음 자 그러면요 먼지 좀 제거해주세요 이거 먼지만 제거하면 되니까 음 음 램 16기가까지 업그레이드 어 램 16기가 업그레이드 그러면 램 16기가 사고 바이러스 그 음 자 그러면요 퇴근 뭐야 뭐 뭐 일이 많이 왔어 자 그러면 글카 바꾸 끼면 되죠 완전 시빅 1 2 2 3 3 그 5 에 아 하나 더 뽑아야 되네 두 개짜리네 아 아 여긴 없구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가 케이스가 불안전하다가 그래? 음... 아아아아 됐구요 그러면 출항! 했고 그 다음에 작아 설치 저장장치 하드 닫기 그 다음에 케이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에 아 아 아 갖다놓고 그러면 받자 그러면 끝난 걸 지우고 그 다음에 PC로 가기 놀캐리 먼지 제거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램 그리고 쿨러 그 다음에 도일캐리가 뭘 요구했었지 플라스틱 연회색 케이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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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구요 내가 이렇게 케이스까지 이렇게 맞춰줘야 되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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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한번 파워를 켜보면 부팅만 되면 되요 자 일단은 또 써머 페이스트 안 발라줘서 재방문 의사 절대 없다고? 아 쿨러 바꾸니까 페이스트 안 발라주긴 했구나 자 일단 상점에서 먼지 제거? 오 이거는 제거하기 굉장히 쉽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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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무슨 청소까지 뭐 우리 보고 하라 그러니 음 참 이런 거는 음 케이스는 이쁘네 이건 됐구요 자 먼지 청소를 해줘야 될 것 같죠 자 자 겁나 청소 안했나보다 그 다음에 램 설치 아 왜 호환이 안 돼 오늘이 왜 안 되지 야 아 티포스 다크 실버야 에이씨 그러면 야 다크 실버 아 소 아 아 아 아 아 좋지 놔 청소 아 아 아 아 골고루 골고루 꽂고 꽂고 이거 이거 일일이 꽂기 좀 복잡하다 근데 그리고 파워 와 별의별게 다 있네요 바이러스 검사기 실행하고 검사 오 299개의 야동이 있었네요 택배공간을 놓기 하면 하나 일 끝나고 그리고 내일까지 와려고요 그리고 8기가 램이 필요해요 하고 그러면 8기가 램이 필요하면 4기가 2개 그리고 8기가 램을 설치해주세요 다 새걸로 맞춰주세요 그러면 8기가 역시 그래픽 카드 성능 환풍기가 막혀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글카가 뭐가 올지 모르겠는데 예쁘고 반짝거리는 세부폰 8기가 8기가 메모리 어 그러면 8기가 메모리 좀 반짝이는 거 이거 2개 이거 2개 하자 음 자 그러면 출근 다 왔고요 뭐가 많이 왔어? 그러면 작업하고 설치 램 일단은 중구 그리고 8기가 하나 여기다 깔고 깔고 부팅 한번 해야되겠죠 파워 택배 공간에 놓으면 박고 박고 그래 또다시 와야지 이게 팔기가 없구려 자 일단은 청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얘네들이 왜 다들 청소들을 안해나요 종독 적대 그리고 학생 벗 놀 버in 빙 털 이럴 음 아 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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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음에 끝나면 부팅되면 끝내놓고 일단 받을게요. 와... 음... 이거부터 램 8기가 업글 근데... 나 지금 왜 다 시금치로 업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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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는 안해줘도 되겠지? 깔끔하죠? 완벽하게 작동한다 어 레벨이 상승 빠른 나사 조이기 도구 자 파이기라까지 업글 파이기라까지 업글 파이기라까지 업글 빨리 빨리 끝내 그리고 여기서 받고 자 자 자 그 다음에 이거였죠? 일단은 청소 좀 할게 또 3 또 2 또 4 2 2 R라인 290면 뭐죠? 그래픽카드 VRAM 4개가야? 그러면 아 아 근데 여기서 지금 더 업그레이드 할 게 없잖아요 1050ti로 그래 1050ti 하자 내일 배달 그렇고 작업피시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보단 둘 게임료 컴퓨터 부팅이 안 돼요 바이오스 화면에서 아 잘못되는지 알아내야 된다 바이러스 제목 16기가까지 업글 그러면 16기 16기가까지 업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램은 16기가 2개 준비 할게요 16기가 2개면 그러면 갖다 놓고 퇴근하고 와 15기가 2개 17기가 3개 12기가 1개 1개 해외 20기가 12기가 11기 15기 152기 15기 일단은 네 하던거부터 하자 하던거부터 설치 그래픽카드 중고는 팔고 이거는 자 그리고 아 케이블 빠졌다고? 아 그러네 아 일단 PC 끄고 그래픽카드가 1050Ti보다 좋은 거여야 된다고? 야 야 13. 야옹이잉 14. 15. 15. 20. 20. vengeance 22. 22. 21. 22. 23. 23. 작업해 일단은 문제 진단을 해야 돼요 난감하네 그리고 파워 파워 아 CPU가 설마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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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스 CPU가 없다고? 1050 Ti? 일단은 야 CPU가 인식을 못하면 CPU가 인식을 못하면 CPU 야 1500X면 쿼드코어잖아 1500X? 하나 더 사? 파워가 350인데 에휴 그리고 바이러스 되거네요 여기서 내꺼 갖고와서 내일 배달이 오겠죠? 그러면 바이러스 검사 바이러스 검사하고 야동 330개 됐고요 청소 좀 해야되겠네요 잠깐만 청소 좀 해야되겠네요 아 하얀색 케이블 하얀색 케이블 으이씨 청소 오이 그가 다크실버 8기가 2666이야? 2400? 하고 케이블을 플라스틱 하얀색으로 해달라 이 사람 그러면 네 일단은 케이블만 일단 다 뽑을게요 케이블만 이렇게 딱 뽑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슬리빙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리고 청소 좀 해야 될 것 같죠? 청소 안되면 말고 아 원래 이거 원래 기판이 이런거예요? 그러면 업그레이드 끝났으면 업그레이드 끝났으면 끝난거는 일단 받고요 어 팀그룹이 최고라고 했어요 잠깐만 이렇게 해주면 없는 것 같은데 야 150ti를 그 천원십ti를 뭐냐 그거를 하면 야 1050ti가 안되면 도대체 그래픽카드가 뭐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자 16기가 업그레이드 하면 팀그룹 두개 사주면 되겠죠 팀그룹 두개 음 플렉스하고 서브레벨 제로리덕스를 60프레임으로 돌리고 싶어요 얘는 일단 받아보고 해야 될 것 같구요 16기가 아 별 3개가 필요해요 어 16기가 램 얘도 16기가 해야 되죠 으이씨 아 바쁘다 아이씨 아 퇴근 아 퇴근 아 퇴근 받았구요 일단은 급한 것부터 일단은 급한건데 플라스틱 하얀색 케이블을 발견했다 그러면요 케이스 다 뽑아야 되네 설마 얘 라이저 케이블이야? 설마 얘 라이저 케이블이야? 아이씨 여기 repet 아 이 아 아 으 으 으 자 일단 케이블 다 뽑아놓고 시작할게요 램을 헐 나 이거 잘못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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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블 하얀색 해치우 침 침 침 침 침 침 침 닫고 메인보드 기가바이트 까보네 됐구요 왜 불안전한 케이스라고 하지 아 아 아 뭔지 알겠다 이거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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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가 왜 이래 왜 케이스 상태가 불안전하다고 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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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러 페이스트, 플러 플러 야, 왜 안 돼? 랩 랩 랩 랩 랩 랩 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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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좀 힘들었다 그러면 얘 치우고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그러면요 내일 배달이 되고 얘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램이 16기가 아 얘는 반대를 꽂아야 되네요 램은 단백 단백 램 램 G 스케일 플레이어 8기가 했어? 됐고요. 한 번 부팅을 해줘야 되죠? 와.. 파워가 위에 있어? 심지어 글카가 두 개야, 얘는. 뭐야. 됐어요. 하면, 바꾸에, 얘는 지우고, 그리고 그리고 얘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얘는 여기다 좀 놔둘게요 자 일단은 서브레벨 제로 리덕스 서브레벨 제로 리덕스 이거는 보통 그 실행 가능각 이거 깔아야 되거든요 하니 실행 가능각을 깔고 서브레벨 제로 리덕스 권장사양 V램이 이기가네요 그래픽카드 라데온 R라인 380 그러면 R라인 380 이상이면 그래 이거 한번 플렉스 해주자 하아 CPU 16기가 램 16기가 램 16기가 램 16기가 램 16기가 램 16기가 하고 소닉 몽크 하드교체 하드교체는 하드가 얼마 얼마일째를 보고 CPU 업그레이드 램 8기가 업그레이드 그러면 980ti 그러면 지금 오늘 여기까지 배달이 왔구요 길었다 퇴근 뭔가 배달이 많이 왔네 와 그래픽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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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됐고 설마 됐고 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설마 이거를 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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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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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400이면 4코어네. 1,400보다 더 좋은 게 1,500X. 그리고... 8기가 업그레이드 죠. 8기가 업그레이드 면 이거 빼고 메모리 이거 팔아 중고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깔아버리고요 2번 4번 이죠 항상 자 이제 꼭 이게 부팅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전원이 켜지겠죠? 그러면 택배 공간에 놓기가 생기면 이게 딱 끝난 거예요 그러면 보상받고 한 번도 청소한 적이 없는데 상관없나요? 얘는 아직 안 끝났고요 하드 교체가 필요하다는데 일단은 얘는 하드는 뒤쪽이기 때문에 하드 1테라 1테라 500테라 하드를 아예 다 바꿔달라는 거지? 그러면 하드 교체면 하드 1테라 하드 1테라 하드 2테라 2테라 3테라 아 그리고 지금 cpu 업그레이드 아니구요 그러면 잠깐만 얘를 cpu 업그레이드 하면 또 뭘 사야 되요 육천 육백 케이네 육천 육백 케이면요 여기서 상점에서 cpu 를 육천 육백 케이로 업그레이드 부탁해요 얘는 안되고 그 에휴 i5 육천 사백도는 그거보다 더 나은 부품을 설치 ㅋㅋㅋㅋㅋㅋ 그래픽카드 업글 램 16기가 업글 웨이 오려 걸려 3D마크 점수 3086 일단 오늘은 복잡해 퇴근 CPU 업그레이드 이게 잠깐만 일단 놔봐 이게 CPU가 인텔꺼였죠 6600K를 6700K로 닫고 써멀 바르고 쿨러 이사람꺼였지 케이블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일단은 하나 하나 끝내놓자 CPU 업그레이드 끝냈고 그리고 이게 CPU가 사멀 사멀 geois 아 이거 닫고 콜라 됐고 하나하나 빨리빨리로 끝내자 얘 보내고 그 다음에 이었죠? 하드 교체해야 되는거 음 하드 으윽 으윽 아 피곤해라 빨리 빨리 켜 헐 오에스를 찾을 수 없어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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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힘들었다. 팀 삼촌 벌 큰 몰에서 놀게 됐대. 얘는 지워. 야 카비레이크 메인보드 해제 됐대. 됐고요. 됐고요. 일단은 지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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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가격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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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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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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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리고 자 그 다음에는 아잇 고자 A320M이야 놓고 하나를 끝내고 그 다음에 3DMark 점수를 좀 채워달라는데 일단은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3DMark 점수 3DMark 점수 체크라면요 그러면 그 부팅한 동안 잠깐 내려놓고 못 끝낼 것 같으면 i5 6400보다 더 좋은거? CPU 인텔 6400보다 더 좋은거면 6400보다 더 좋은거면 i5 오면 그래 6400 그냥 이거 해 그 램이 8기가까지 업그레이드면 사실 아 4기가 2개 좀 아껴야돼 3d 마크 점수 그러면 이거 점수 체크하는 동안 갔다 올게요 그 일단은 바다나 얘는 뭐였지 제로 리덕스 저 그래픽카드 사양이 진짜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램 8기가까지 업그레이드 그리고 msi 램 8기가 램 16기가 이거 3d 마크 점수 찍는 거는 되게 힘들다 됐고 2147점 cpu 점수 gtx 960 i3 6,320 그럼 둘도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네 음 그러면 해당 꺼 오케이 일단 놓고 상점 cpu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죠 cpu 인텔 한 i5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지금 1050ti 나왔으니까 이걸로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일단 지금 오늘 할 수 있는 거 없지 출근하기 뭐가 계속 와 있어요 자 일단은 업그레이드부터 해볼게요 아이파이브 6400보다 더 좋은 거 cpu 서멀 발러 그 다음에 쿨러 중고 그리고 램 중고는 팔아버리고 8기가까지 업그레이드라고 했죠 자 그러면 케이스 부팅되면 네 바로 이거는 끝내고 보내면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얘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이었죠 얘 다 업그레이드 일단은 일단은 끝내는 ping에 그 다음에 쿨러 깔아주고 쿨러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960이었지? 헐 얘는 라이저니? 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 불안한데? 좀 불안해. 갔다 와. 그 다음에 얘가 제로 리럭스. 점점 이게 어려운 게 나오고 있어요. 일단 하나씩 그냥 하나씩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기다리는 동안요. 중고인 건 팔아버리자. 좀 기다려 볼게요. 얘는. 어? 왜 2142점이야? 3086? 어? 그러면요. 얘는. 램도 한 16기가로 사고요. 사고요. 램도 한 20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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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분. 30분. 20분. 30분. 30분. 어? 24 plains 중인자의 Melissa. Amazon. 한번 얘를 꽂아보자 오오 이제 권장사용이 됐어 이 문제를 드디어 해결했네 됐다 드디어 이 녀석 됐다 갖다 놓고 너네 거 찾기 힘들어서 그래 너네네네 헐 잠깐만요 상점은요 도구미소프트래요 와 빠른 나사 조기도 좋아요 힘들어 아 자 일단은 일단은 청소부터 해볼게요 와아 자 됐구요 GTX 970 그러면 그리고 사기가? 사기가? 얘는 음 일단은 조립을 해봐 2800MHz 다크레드 똑같은 거로 바꿔줘야지 그러면 네이버 이벤트 그래픽카드를 MSI를 해달라 그랬어? 야 제조사 MSI 했고 그 다음에 일단 청소부터 청소부터 1050 1050 이거는 안해도 됐다고 했고 얘는 몰라 그리고 CPU 업그레이드 G4520 H170이면 스카이 레이크네요 맞나? 램 16기가 CPU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한거지? 16기가까지 업그레이드 CPU도 업그레이드 인텔 중에서 한 i3 로 업그레이드 해줘도 한 i5 해주자 그리고 메모리 16기가 죠 그리고 아까 얘가 5s 4958점 980ti 일단은 한번 연결을 시켜볼게요 그때 translated 비롯 1 2 3 3 4 5 5 뭐를 주문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980? 레밍 4기가? 딴 데가 좀 갔다 와 아... 몰라 일단 받아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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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뭔가 많이 왔어요. 만만한 거 한번 해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다음에... 램을 8개월까지 올려야 했었죠. 똑같은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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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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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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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그 다음에 램이 4기가 인데 16기가 됐고 1300X 1300X면 1500X까지 업그레이드 해주자 ff ff 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램 16기가 자 뭐 램이야 뭐 16기가 그냥 꽂아 하고 rx 470 크로스 파이어네 아 rx 470 두 개면요 아 아 아 아 아 아 Rx470 크로스 파이어면 로블 스트릭스 Rx560 이거 똑같은거 하나 더 사자 램 하드 교체 320기가 램 교체 램이야 뭐 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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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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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씨 돈도 없어 아 카드 교체 ok 토구 120GB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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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었어. 내가 돈이 없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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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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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 어.. 상전? 일단은 램은 16기가 램은 16기가 저장장치는 500이면 된다고 그랬죠? 음 HDD 한 500이면 하자 음 하고 그 다음에 아예 싹 다 해야되니까 CPU 일단은 메인보드 음 A320M 그리고 라이젠 어.. 1500x 음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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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카드는 뭐 적당한거 MSI 1050 TI 있나? 잠깐만 잠깐만 1050 TI 있고 그러면 파워 파워 500 케이스 택 택 택 택 택 택 됐다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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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라이 교체 진단 및 수리 어둠이 프리비어스 씨 안해 나도 과열되면 힘들어요 출근 뭐가 왔죠? 화면 화면이 화면이 진단 및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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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씨 과연 마이오스 들어가야죠 설정 CPU 온도가 높은건가 자 쿨러를 바꿔볼까 출 фак parte 저는 마이오스 아 오케이 해결됐어요 진단 미술이 됐어 썸머를 다시 바른 거였네요 그러면 3D 마크 한번 하고 갔다와 소지품에서 케이스 아 아 아 아 아직 안 끝났네요 좀 빨리 쭉 끝내네 알았어요 그러면 됐고요 헐 삼촌이 자금 달랐는데 안줄 거야 신단매 수리 삼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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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떼야되잖아 550W? 2020년 최고 40W? 40W? 20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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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W? 파워를 550W를 주문을 해놓고 음... 팔테라까지 업그레이드 돌려 자 256W 1테라 4테라 어... 잠깐만 상점 저장장치 이렇게 할 수 있겠구요. 그러면 자 일단은 먼지부터 됐구요. 음... 램을... 2400MHz 했고... 아이세븐 6700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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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아노니 키스 아노니 키스 아노니 키스 아노니 램을 16기가로 업그레이드 RX 470 G스킬 G스킬 어렵네요 근데 이게 좀 나름 좀 할만은 해요 할만은 한데 약간 좀 좀 뭐가 복잡해 조작법이 좀 복잡해서 그리고 의외로 좀 제약적인게 많고 삼촌이 싸놓은 똥을 왜 내가 치워야되지 일단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게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